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6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물리학원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었을 때 일부 학생들은 예상보다 쉽게 출제가 돼서 많이 쉽게 출제가 돼서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쉽게 출제가 됐지만 몇 문제들을 실수로 틀리면서 점수가 안 나왔어. 또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으로 못 풀었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등쿱을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부류의 친구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예상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본 친구들,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못 봤던 친구들은 이제는 각성의 시간.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9평이 그 난이도를 공지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의 난이도가 이럴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6평이랑 9평보다 수능이 어려웠잖아요. 이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0번, 문항으로 본다면 20번 같은 문제가 되게 쉬웠잖아요. 20번을 쉽게 내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20번의 6평에서 전기력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뭐지? 전기력이 일단 20번에 있는 것도 웃긴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근데 난이도마저도 매우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19번, 20번 항상 어렵게 물리학원에 출제가 되고 있고 6평, 9평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판단해 보는 거지.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한 번은 쉽게, 한 번은 어렵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만 수능은 항상 변별력을 갖고 출제가 됐어요. 항상 변별력은 있게. 작년 같은 경우도 킬러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원에서 말하는 킬러 말고 그냥 정답률이 너무 낮아. 10%대 이런 킬러 문제들은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리는 원래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오래 6평에서 좀 강력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는 3월 학평과 5월 학평에서 제 학생들의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난이도면 사실 만점만 1등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집계된 걸 보면 만점만 1등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만점은 없게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적절하게 여러분들 실력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능이 이렇게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의 유형을 공지하는 거지 난이도를 공지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겸손하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또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은 이 6평의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각성의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각성! 알겠죠? 네. 자 출제 경향. 3월 5월 학평보다는 당연히 쉬웠고 작년 문제들보다도 쉬웠습니다. 지금 6평 9평 수능보다도 쉬웠어요. 그래서 1컷이 48로 나오고 있는데 수능으로 하게 되면 뭐 만점만 1등급인 건 당연한 것이야. 이 과학탐구는 최근에 학습량이 워낙 학생들이 이 여름 시즌부터 높기 때문에 실력 향상이 눈부시게 실력 향상이 됩니다. 쭉 상향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6평은 좀 쉽게 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아직도 코로나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충실하게 과탐 학습이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죠. 전기력이 가장 많이 틀렸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을 좀 보여주는 거야.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걸 가장 많이 틀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률이 30%대가 뭡니까? 전기력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50% 미만 정답률이 두 문항 정도밖에 없어서 분명히 쉬운 것이 맞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고득점을 했을 것이다. 실수만 안 했으면 앞에서 너무 빨리 풀려다가 제가 6평 직전 캐스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실력보다 너무 빠르게 풀면 앞에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개념형들의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고 출원형 문제들도 대단히 기본 기출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풀이가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물론 수능은 아닐 거예요. 수능은 낯선 형태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합니다만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출의 연장선에서 대부분 6평 이번 6평은 풀이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왔는지 못해왔는지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이 좀 짙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징으로는, 세부 특징으로는 등가스도 운동 문제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운동, 운동 종류 묻는 게 하나 나왔어. 오랜만에, 그렇죠? 여기 점점점 막 찍어갖고 얘가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니? 얘가 느려지는 운동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기본 문항들이 출제가 됐는데 등가스도 운동 문제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직선상에서 자동차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가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들이 이번에 안 나왔죠. 마찰도 안 나왔어요. 마찰에 의한 역학적 손실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용철에 무슨 탄성 포텐셜 에너지 묻는 것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용철이 있긴 있었지. 용철 저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형들의 특징들은 좀 볼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다 쉽게 나와가지고 뭐 걔들이 다 특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점만 1등급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난이도는 중하 심층 문항은 그 중에 심층 문항은 12번의 전기력 문제는 우리가 제트너트 강의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연습이 잘 안 돼 있었어요. 네, 전기력. 19번 역학적 에너지도 연결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쓴다던가 또는 빗면 유형의 어떤 심화 도구들을 썼을 때 빠르게 풀 수 있었는데 19번, 12번과 19번을 좀 많이 틀렸습니다. 예상된 컷은 현재 2월 5일 집계가 된 것으로는 현재까지 48.1등급 컷 2컷은 45, 3컷은 40, 4컷은 32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위 학생들도 하나만 실수가 나왔어도 등급이 빡 떨어지는 충격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안 한 친구들은 각성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적어놨네요. 모의평가는 문제 유형에 대한 가이드일 뿐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는 아니다. 알겠죠? 네, 수능은 항상 6평, 9평 이런 것들을 보고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문항수 9, 6, 5로 출제가 됐어요. 계속 9, 6, 5에요. 1단원 전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단원이 6문항 3단원이 5문항인데요. 파동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1번의 전자기파 충격적이죠. 그렇죠? 학교 내신 문제도 이거보다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매우 쉽게 출제가 되어서 50% 미만이 일반적으로 수능으로 가면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정도 나와요. 문제가 10도 나왔는데 5개 정도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쉬웠나 봐요. 그래서 1단원에 그 19번 역학적 에너지 문제 하나하고 2단원에 전기력 문제 하나. 이 두 가지. 12번이었나요? 그렇죠? 12번 전기력. 그래서 두 개만 정답률이 50% 미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 이상이었습니다. 문항 출제된 것. 여러 가지 운동, 운동량, 충격량, 연력학. 연력학이 표를 주긴 했는데 전체를 다 치울 필요는 없었지만 기본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 운동의 법칙, 운동량 보존, 특상성 이론. 특상도 쉽게 출제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난이도 확보한 문제들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시험의 본질 아닙니까? 수능보다는 어렵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결물체 분석, 핵반응 언제나 나오는 것들 나왔고요. 자기장. 자기장을 조금 틀렸어요. 그래프로 주는 문제들의 기본을 물어봤는데 진짜 기본이었다. 자기장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기장의 난이도가 높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수소원자모형, 자성, 반도체, 전자기유도, 반도체 회로도 정말 쉬운 걸 딱 뽑아서 냈습니다. 대부분 4개가 들어있잖아요. 피엔접폭다유드가. 그런데 2개만 있었고요. 파동의 성질도 또 딱히 성질에서는 간섭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는데 간섭, 성질과 간섭 두 개 중에서 간섭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파동의 기본기를 묻는 문제하고 간섭, 전반사, 물질의 이중성, 전자기파가 출제가 되었다. 광전효과가 안 나온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광전효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물질과 광전효과, 물질파랑 광전효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던가 아니면 통합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통합돼서 나오는 것들을 공부해 주시면 두 가지를 다 대응할 수 있다. 알겠죠? 경향성을 좀 보았고요. 최고답률 베스트 1이 바로 이겁니다. 전기력 아, 이거는 기출과 똑같아. A를 이동시켰을 때 A가 C에 작용하는 합력의 변화가 사이프다라는 걸 가지고 A가 작용하는 힘을 딱딱 구해가지고 B,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서 B가 받는 힘 방향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출 학습이 잘 안 된 친구들은 여름 시즌, 서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기출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출 문제는 여름, 일반적으로 7월, 중순, 전까지는 진짜 여러 번 풀어봐도 돼요. 근데 7월, 중순, 중순 이후에는 기출 문제집보다는 예상 문제로 풀고 예상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신상 기출들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6평이라던가 5월 학평, 3월 학평 학평 문제들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낯선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걔들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게 이거였어요. 연결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토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고 빗면 방향의 힘 분석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후자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그 힘 분석을 통해서 빗면에서 퍼텐셜 변화량을 빗면 방향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평가원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더 고난도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39%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는 이거 해설 강의 꼭 봐주세요. 해설 강의에서 제가 자기장을 안 주고 전류를 줬을 때 이걸 빠르게 푸는 방법들을 올해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역 통과하면서 거꾸로 찾는 문제 들어갈 때 아이저로 그럼 나올 때는 마이너스 아이저로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법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전자기유도 해설 강의 꼭 봐주시고요. 앞에 거 19번도 마찬가지 해설 강의 베스트 5는 꼭 보셔야 돼요. 다 못 보더라도 베스트 5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 강의를 자 그리고 연결된 물체 여기서 화살표가 가속도 방향을 나타낸 건데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서 합력 변화량으로 푸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평 다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은 도선 근처로 하게 되면 이 녀석에 의한 영역이 압도적으로 커져서 이걸 내가 지배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배 영역을 잘 보라고 했었는데 그것만 보고 여기 0인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그쵸? 경단률이 59%로 나오기에는 난이도가 좀 쉬웠는데 그래프에 대한 적응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그런 친구들 자기장 부분을 공부를 똑바로 해라.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6평 이후 학습 방향에 대한 거 얘기해줄게요. 제 커리를 갖고 설명할게요. 개념문제나 개념문제들이 안 풀렸으면 항상 개념학습만 하면 안 되고 기출학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6평은 4페이지에 19, 20번 빼놓고는 19, 20번도 사실 거의 개념형에 가까워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는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개념이 그냥 살짝 적용되어 있는 역학문제인데 그런 친구들 개념 완성과 압축 개념 특히 비역학 개념 틀린 사람들은 개념 공부를 좀 잘 하시고 필기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성, 물질파, 전기전도도 이번 전기전도도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기출 300 베이직과 플러스가 있으니까요. 중급, 상급 두 개 반복해서 여름 학기 전에 안 한 친구들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심층 문제로 들어가서 특강 유형 분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잘 하시고 계신데 특강도 특강 이게 이제 다양한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실전 300은 여름 6월 말에 온라인에서 오픈이 될 겁니다. 알겠죠? 현장에서는 7월 중순 정도 시작이 되고요. 온라인은 좀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습 특강 특강 유형 분석 특강 특강이 이제 킬러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킬러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2단원 중간까지 우리가 물리학원 앞부분에 고난도 문제가 물빵되지 않습니까? 뉴턴역학, 특수장애성이론, 열역학, 전기력, 자기장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두 품고 있는 게 특강 특강입니다. 실전 300은 이제 파동까지 품고 있는 전범위 예상 문제예요. 알겠죠? 특강도 케이스 문제들은 다 예상 문제인데 복습 문제들에만 일부 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실전 연습이 필요할 경우에 모의고사가 올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업투모의고사가 16문항짜리 16회가 현재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빅킬러 문항들 킬러 4문제가 없는 16문제짜리를 16분 안에 풀어보는 훈련을 좀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업투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구성해서 풀고 그냥 뭐 그냥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풀고 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풀고 버릴 수 없어. 공부해야 돼. 아 이건 되게 좋은 문제구나.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모의고사가 업투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상당히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특강도 모의고사 시즌 1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우리 모래주머니 효과를 위한 모의고사들이 특강도 모의고사들이죠.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가 예상되어 있는데 파이널 1, 2는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10월 이때 나오고요. 현재 6회분의 시즌 1이 완강되었고 시즌 2가 7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시즌 2가 8회분이고요.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4페이지에 대한 문제들을 연습하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4개만 있어. 그래서 그 4개를 등급에 따라서 몇 분 내에 한번 도전해보자. 알겠죠? 이렇게 우측 상단에다가 넣어가지고 킬러 문항들에 대한 훈련만을 하는 모의고사가 만점 챌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 형식을 띄고 있지만 앞뒤에 4문제만 딱 들어있어요. 얘들은 16문제가 들어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걔들을 풀어나가는 거. 16회가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출간이 되어서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틀린 자신의 어떤 그 성격. 그렇죠? 틀린 거. 시험의 성격. 시험 결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잘 계획하셔서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계획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6월 5평 결과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재수생들, 상위권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6평에서 잘 보면 9평까지 놓는 애들이 많은데 그게 슬럼프야. 그 슬럼프를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어? 어? 이러면서 공부한 친구들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6평 이후에 학습을 계획하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강민웅이었습니다. 5번inh웅 5번inh원 5번inh원